여러분 저에게 관심을 주세요 관심과 사랑 부탁해요 다른 멤버요? 다른 멤버는 지금... 모르게 그쯤 되면 이제 다른 멤버들이 뭐하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구만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가볼까요? 정국이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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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기 지민이가 왔네 지민이한테 가볼까요? 지민이 그러면 가봅시다 따따따따따라 너무 중요해 여러분 지민이 방입니다 따라갈게 이러고 가요 그냥? 어? 이러고 가요? 너 라이브 하고싶은데 뜬금없이 밥 안먹을래? 진짜 이러고 가요? 아 안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